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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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래, 노래, 노래하면 돼. 아, 저거. 자, 휴대, 휴대. 예. 자리아, 휴대아하고 동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능도 많고, 잠재력 있는 친구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원래 우리 스턴트 치어리더 팀들이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5월에 스턴트 치어리딩이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어쿠드라는 투표가 있어요. 거기서 스포츠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올림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꼭 올림픽 종목을 올라갈 수 있게 저희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가 각오? 각오를 누가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중에. 송훈이가 각오를. 모든 걸 바칠 겁니다. 뭘 갖고 있는데요, 본인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그리고 오늘 또 스턴트 치어리딩 팀이 아주 특별한 한 무대를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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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또 다른 동생 아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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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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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되는 트위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이한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늦겨울에 호러특집을 준비했어요 와 특집입니까? 좋습니다 오사오사 호러특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변화 어어 나쁘 독 slate 엘리도 오лу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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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드빛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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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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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봐. 우와! 와! 이 정도야. 와! 저희는 마침 가상공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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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